왜 어딨어? 너 더운데? 집 잘 보고 있어?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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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빈츠다 로티 양꼬치 하나 먹자 양꼬치 양꼬치 아니 하나만 넣으라니까 또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빈츠를 물 야 이렇게 많이 사오면 나 돼지 돼잖아 우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오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큰데 팔아 야 황금만 사오려니까 지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오빠 이거 친구 아니야 몽생이 이렇게 맛있다고 오빠 기억나 우리 연애할 때 오빠가 몽생이 진짜 엄청 많이 몇 박스 사줬잖아 생일제 생일제 그때는 오빠가 빼빼로 돼있네 빼빼로도 사가지고 빼빼로도 안 들어갔어 와 우와 대박 진짜 좋겠네 진짜 좋겠네 이런 거 탄다고? 근데 어떻게 이걸 안 뺏겼어? 말도 안 돼 수라쌍 수라쌍 진짜 많이 샀다 왜 덕장이냐 면허이냐 이거 엄청 고생하셨겠네 다 먹었어 이렇게? 이거 엄청 좋게 생겼다 누누지 누누지 먹자 연어 먹을래? 우리 먹을래? 루키야 와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내가 이거 진짜 먹고 싶어 했잖아 맛있어 맨날 루티에 간식 한 가득 내 간식 한 가득 이거는 그래도 이상한 말 안 나서 누워서 탈 거야? 이거 술 쓰세요 귀엽네 이걸 오빠가 가스랜드랑 냄비 닦아줘야 돼 시장 들기름을 사다 주신 거야? 또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그냥 마트에 있는 아무거나 쓰도 괜찮은데 왜 여긴 들기름이 없을까? 내가 모르는 건가? 와 얼마만에 먹어보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안 빼지지 진짜 신기하네 완전 불량식품 아니야? 껌 한국에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을까? 여기는 없는데 아 내가 한 개만 사보라고 했잖아 이거 안 먹었어 이거 이렇게 많이 사나 조미료떡 이렇게 맛있었다고? 뭐 약은 산 거야? 뭐 약은 산 거야? 생각하지 뭔데? 정력에 좋 정력? 이게 정력에 좋대요 이번엔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음 아이고 아이고 udo